네 안녕하세요 다크피 GKE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KE입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왼쪽 한번 말아봐 주시고요 네 멋진 코드로 확대하고 있는 GKE입니다 네 그리고 우측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멋있게 전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다크비의 룬입니다. 온화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룬입니다.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네 갑자기 개성을 담아서 사진 촬영에 다크비가 임하고 있습니다. 자 이어서 우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멋있게 정면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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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비의 희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희찬입니다. 자 촬영하겠습니다. 왼쪽 바꿔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포즈 부탁드릴게요. 네 우측 부탁드립니다. 네 정면으로 또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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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